지금 여기는 보호막이 터져있어 이거봐도 의식하고 있죠? 보호막이 터져있어 고기 어딨죠? 너 저거 좋아하지 않아? 아 양궁이 고기죠? 우리 조금씩 사가지고 두 개 다 먹을래? 그럼 이거, 이거랑 소고기를 그 다음 따로 살까? 이거 한 근 좀 만들거든? 많은 거 같은데? 맛있다 진짜 있어, 허블맛 쏘쥬 어? 그러면 칼집, 칼집삼겹살을 샀어요 칼집삼겹살이랑 아 미국산 냉장 쌀취쌀 여기 주방이 되게 어두워서 여기 뭐라 해야 되지? 서랍 밑에라서 카메라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서 좀 어둡습니다 두 번째 삼겹살, 일단 긴장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줄 후아 하시겠습니다 지글지글 보글보글 맛있는 삼겹살 호혜송이, 양송이 너 먹을 맛은 안 돼? 넌 안 해? 나 안 먹다 너 이 맛을 먹으면 더 거기에 깜짝을 꺼면 태국수기 먹으면 더 먹어? 모른지, 오일지 여러분들은 양송이의 맛을 아시죠? 양송이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봐요? 장신 아 이거죠? 아하하하 랄랄랄랄랄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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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거를 이거를 버린답니다 이거 약붕에 아 이거 중요한 건데 아 저건 뭐야? 빨리 먹고 싶어 아우 못 사는 탈락 안 써서 아니 우리 카메라 하느라고 나 동시에 한글인거 같은데 아 동시에 한글인거 같은데 생각해보시네 왜 오나요? 현장 중개 지금 삼겹살 누님께서 맛있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맛있겠죠 이렇게 구웠어요 보랏바로 일단 이동합니다 우리 두번째 주인공이죠 바로 소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겹살에 있는 이 기름들을 모두 없애줄거에요 요리교실인데 너무 제 얼굴만 나온다고요? 미안합니다 완벽하게 끝내놓고 다음 2교실을 2교실 소고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화 하루베이 자리에 시작됩니다 허브솔트 아 살찔쨔 너무 특별히 맛이 나있어 부드럽다 자르면요 여러분 요리캐 살참이 나오죠 허브솔트 살짝 토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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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그래 이거 어떻게 해? 이게 이게 일어날지 소고기도 있고요 돼지고기와 버섯, 파채, 쌈장, 겉절이 또 빠질 수 없죠 무쌈이 딱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긴 합니다만 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 결혼식이 있어서 소리가 아주 많이 잠겼죠? 스킨을 발라주겠습니다 스킨은 블리블리의 인진숨 제가 이거 가지고 영상 하나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구입하실 계획이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의 루틴은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크리니크 노란 로션으로 아 원래 약간 감성스럽게 찍고 싶었는데 귀가 너무 어둡게 나와가지고 하나도 안 담겼죠? 아니 이거를 전 가지고 샀는데 맨걸 어제 이마트 갔는데 이마트에서 50% 세일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었지 하나 더 쟁여놓을까 하다가 그냥 왔다는 소문이 저 혼자의 소문이 있습니다 좀 예쁜 거울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푸러진 거울이 푸러진 게 없네요 그리고 제가 피부톤이 20... 좀 어두운 21호에서 22호인 것 같은데 이건 23호 해도 그냥 적당히 밝게 되더라고요 조금 밝게 나온 것 같아 맑은 베이지 느낌이라기보다 아주 살짝 뭔가 붉은기가 살짝 있으면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엄청 약간 잿빛이 살짝 있는 느낌? 무너질 때가 괜찮아서 나쁘지 않다 눈따가 왜 이렇게 다크 색깔이 심하지? 할 수 있다 아 짜!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일단 눈썹을 눈 화장을 들어갈 건데 눈은 그냥 너무 세지 않게 좀 흩하게 가기 전에 먼저 윤곽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콧대부터 먼저 좀 살려주고 어제부터 갑자기 너무 추워져서 패딩만 입고 다녔는데 아 오늘 코트 입어야 되는데 너무 추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먼저 미샤 모던 섀도우 진척 파우더로 눈두덩이는 전체적으로 살짝 코랄기 있는 베이지? 그래서 베이스로 사용하기에 부담이 없어요 이거 언제 따라 그냥 이렇게 발라주시고 미샤 모던 섀도우 피치 프린세스 오늘 눈에 약간 코랄 느낌을 좀 줘야겠어요 이제 곧 연말인데 여러분들은 연말에 뭐해요? 뷰러를 먼저 뷰러를 먼저 여기가 유독 다크서클이 좀 심하죠 마스카라 제가 진짜 3,4통째 사용하고 있는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이용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건 정말 강력해 제가 여름에 워터파크에서도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강력극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올까봐 걱정해봐 좀 더 크게 할까요 여러분? 으악 집중할때는 말을 잘 못하거든요 뜯어보면 밑에 면봉의 모든 부분을 면봉으로 살짝 이렇게 걷어내주세요 걷어내고 나서 아이라인 키스미 먼저 펴주시고 여기 점막이 너무 비어 보일 수 있으니까 점막도 꼼꼼하게 채워주시고 반대쪽도 클리오 꺼 사용했어요 클리오 샤프프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라이너 브라운 볼터치에 힘을 좀 줘서 기용기용하게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립스틱 두개를 발라줄건데요 맥 파우더키스 마이 트위디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이건 제가 맥 리뷰할때 진짜 잘쓸것 같다 했잖아요 진짜 잘쓰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맥에 러시안 레드 있어요 이거를 안쪽에 이렇게 좀 연결해주시고 음파음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나오죠 그라데이션이 나오고 partnered 영상에서 dam디에 러시아